아씨 안해 이번에 또 새로 나온 달토끼 V1 또 아이템전 카트잖아요 아이템전 카트는 제가 또 리뷰를 해야죠 여러분 아이템 에이스로써 바나나랑 지뢰랑 물지뢰랑 바나나를 밟았을 때 부스트 획득이랑 미사일 대신 황금 미사일로 변경 그리고 템창 3개 이거 한번 사볼게요 근데 이게 달토끼라는 게 이 전 버전이 황금 달토끼일 거야 근데 이거는 미사일을 한 번에 두 명 쓸 수 있는 그런 거일 거예요 근데 이게 세 번째 줄이 좀 달라요 미사일 두 발 동시 발사랑 이거는 황금 미사일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태어나서 카트야 하면서 바나나를 먹어본 적 없기 때문에 아이템전 카트야 일단 한번 이것하고 공방 한번 가볼게요 공방이 먹히는지 공방 한번 가보자 근데 아이디가 이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바로 퀵당할 것 같긴 해요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사람 누구도 구경도 못하고 퀵당했는데요 잠시만요 사람 구경도 못하고 퀵당했는데요 어 달돌끼 지금 무시하는 친구들 너네 다쳐 진짜 나중에 오늘 왜 이렇게 웃긴 게 아니라 퀵당한 걸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 아 나 믿어줘 나 믿어줘 아 진짜 믿어줘 좀 자 일단은 뒤에 토끼가 너무 귀여워요 일단은 너무 귀여워요 진짜 거의 애기들 유무차 같아요 이거 잠금이 잘 나왔어요 드디어 뒤로다 뿌우우우우우 잠시만요 잠깐만 이런 이거는 이거이거 이건 잘라주세요 일단 템창 3개 익시드가 가능하다는거 이렇게 하면은 짜부 짜부 역할이 가능한다는거 익시드 사용하면 익시드를 사용하면 차가울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황미도 잘 나오고 그러면 잠이미했으니까 1등 미사일까지 하고 어? 실드 됐네요 바나나 방어까지! 너무 좋아 이거 나와 나와 자 그리고 바나나 방어를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나나가 나와야 되는데 나 파리가 하나 오면 보여드릴게요 아 저 실드 됐다 잠깐만 나 좀 쏴봐 빨리 나 쏴볼래? 떠라! 아이씨 안 돼 돼 이길게요 예 이거 일단 믿음을 좀 심어줄게요 저희 팀한테 어 됐지 나 믿으라 했지 아 이거 원래 그러니까 빨간 나라 가져가다가 파리나 파리나 미사일 떴을 때 내 빨을 내가 먹으면 불쏘 생기잖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돼 그거를 제가 활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좀 도망가놓고 아 자 파리나 뭐가 온다 이런식으로 내 빠 내가 활용하기 자 감속됐을때 부스터를 만들수 있는거 또 가다가 바나나를 막 깔지마요 예 여기 딱 깔아놓고 이렇게 앓치고 어어에에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좀 막 좀 깊숙히 깔아놨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에이 리시드 그냥 여기다가 깔아놓고 오케이 이렇게 요렇게 하는거지 어 공탭 왔을때 어 쟤 핵인데 이럴수도 있어요 상대방 쟤 1등에서 부스터 어떻게 있지? 이러고 있을거야 지금 아마 이것도 봐봐 어떻게 하냐 여기에 딱 두개 깔아놔 야 천사 꺼 꺼 빨리 꺼 천사 꺼 꺼 꺼 꺼 꺼 끈다 끈다 이렇게 투브 내가 투브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못할거야 어 나름 부스터로 팀이 가거든 이거 알쳐주고 야 내빠 내빨 그거 애들아 형꺼라고 이렇게 너무 욕심부리면 큰일난다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부스터를 쟤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바나나 어 그리고 익시드까지 있어서 그리고 이게 미들에 있어도 황금미살 때문에 좋아요 어 괜찮지 근데 차 뭔가 주행같은 느낌은 이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익시드까지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런 맵은 바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맵은 바나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저기 가페 기계 바나나 자 바나나 먹으러 갑니다 어 턱 턱 턱 팩토리에도 좋지 어 이거 좋아요 진짜로 어 빨라나가 도망갔어요 위로 잠깐만요 감속 한번 보겠습니다 감속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그거 쓰면 안 되나 음 이거 쓰면 안 되나 갓 바로 하는게 맞아요 자 이제 몇가지 나오죠 여러분 137 거기다 자 다시한번 찾으러 갑니다 그래그래 이 친구들 이 친구들 나 믿어줄거 같애 이거야 여기야 나 믿어줄거 같애 나이스 나이스 1%를 뚫었습니다 99% 광대지만 1%를 뚫었습니다 아 토끼 너무 귀여워 뒤에 자 한번 나왔어요 지금 그게 나왔어요 네 자 저한테 공템 쏟시면 좋아요 이거 좋아요 쓰리 북 이런식으로 활용하면 되요 어 이렇게 활용하면 되요 나지만 네 잠깐만 못했어요 분명 어 쟤 부스터 핵 아니야? 이럴수도 있거든 무한부스터 바나나를 상대를 먹이려고 까는게 아니라 내가 먹으려고 깐다 이찬은 대부분 상대를 먹이려고 깔잖아요 이거는 제가 먹으려고 깔아요 내꺼야 내꺼야 그렇지 그렇지 이런식으로 아 근데 여러분 보셨죠 아까 바나나 3개 먹자마자 끄자마자 쓰리 부스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두판만 더 해볼게요 이제 두판만 더 하시면은 편의자님이 이제 알아서 잘 잘라 주시겠지 그쵸 두판만 더 하고 уется 그쵸 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